지금 보시는 것은 요즘 인기 좋은 시나노 골드 라인 자금입니다. 보통 이중대도 있고 라인도 있거든요. 이중대보다는 라인이 일매를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키도 작게 크고, 안그래도 작게 크는데 요거는 좀 작게 키웠습니다. 시나노 골드 수확은 한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수확합니다. 요즘 인기가 상당히 좋죠. 요거 한거로 하면 나무따라 다른데 한 10개씩은 수확합니다. 10개 넘게 수확하는 것도 있구요. 주당 가격은 5만원입니다. 여기 위치는 경북 경산톨게이트에서 한 10분 거리 됩니다. 제가 여기에 주소하고 사업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택배도 하실겁니까? 네, 택배도 하신다 하네요.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한 그릇수 택배 할거라요? 한 개씩요? 2그루 이상 택배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나노 골드는 여기가 한 80주되고요. 아리스도 한 20주 있습니다. 전부 다 라인입니다. 라인. 라인 자금입니다. 이런데 보시면 요 눈이 있거든요. 요런 가지 같으면 사과 한 개씩 따죠? 요게 따고 한 개 여기도 따고요. 요런 나무 같은 경우는 10개씩 땁니다. 요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은 시나노 골드고요. 요게끔은 요기도 시나노 골드입니다. 요기가 아리스죠? 요건 아리스입니다. 아리스도 수확을 합니다. 아리스도 한 20주 정도 됩니다. 요런 나무 참하네요. 가지도 많고요. 가지도 많고요. 지금 있는게 요건 시나노 골드하고 아리스하고 제가 또 슴머킹 한번 보여드릴께요. 슴머킹 보러 갑시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슴머킹입니다. 슴머킹 이것도 라인이죠? 이건 26. 아 26 작은이라요? 그냥 26. 그냥 26입니까? 26 작은. 요것도 매일 26 작은입니다. 26 작은은 좀 많이 춥은 지역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잘 삽니다. 라인작은 아까 전에 시나노 골드하고는 강환도 이런 데 있으면 추위 타는데 요거는 추운 지방에 심으면 잘 삽니다. 요거는 여름 사갑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수확합니다. 색깔은 아우루처럼 새파란게 아니고요. 약간 붉은거 빛이 돕니다. 요기도 보고 나무 아주 안좋은거는 안보냅니다. 요거는 주당. 요것도 매일 5마리입니다. 요거는 전쟁을 해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